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험에 33회 때 9문제 출제되고요. 32회 때 7문제 출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286페이지 맨 밑에 용의정의 287페이지에 있죠.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게 뭡니까? 입주권, 분양권. 따라서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거래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외국인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만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신고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동그라미 기억 계약체계릴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계약체계릴로부터입니다. 잔금일로부터 하면 x고 6 30일입니다. 옛날에 60일인 적도 있고 15일인 적도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지금 30일입니다. 동그라미 2연에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입니다. 28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직거래면 국가 등이 신고하지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중개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해도 됩니다. 290페이지 신고 대상물입니다. 1번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이었죠. 매매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급계약이네요.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계약 쉽게 말하면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건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했죠. 건축물의 분양이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모두 해당되네요. 건공도시 빈산주택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고 했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신고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292페이지인 신고필증을 교보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고요. 동그라미 3번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신고사항입니다. 292페이지 양가로 5번 신고사항 공통사항이 있고요.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 사항이 거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자 그래서 실입주여부 자금조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근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맨 밑에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93페이지 반가루 1번 법인 등기현황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부 즉 특수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주택 지득 목적 및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상황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금 반가루 이번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도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성년자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수십억짜리 투기하고 이런 거 법인 만들어가지고 투기하는 게 적발돼가지고 이렇게 법인에게는 그래서 과거에 법인에게는 지득세도 최고 무거운 12%를 부과하고 했죠. 법인 형태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295페이지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 아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 그래서 건축법상 주택의 경우에 주택지덕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이죠. 자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 규제지역인 경우는 모든 거래를 자금조달 계획 실입지어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계획은 모든 거래 제출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밑에 박스 토지 지득 자금조달 계획 제출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면 모든 거래입니다. 이게 기획부동산 사기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거래는 모든 거래고요. 지분거래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이 1억 이상인 경우 토지 지득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모든 거래가 전부 실거래가격 6억 이상인 토지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합니다. 지분거래라도 실거래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입니다. 신고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방문해서 제출하는게 있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계획공개사의 경우는 전부다 방문신고 하는게 아니라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이면 방문신고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지만 제출은 한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D컷입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9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 제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98페이지 메뉴에 리얼해 보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입니다. 중개거래 중개거래면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공동중개의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신고서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거래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가번에 보면 거래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나번에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전,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즉,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한 경우에는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299페이지 신분확인 및 신고필증 조부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되겠죠.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문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4인간 거래를 중계한 계획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네, 거래당사자 직거래면 거래당사자가 중계거래인 경우에는 계획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계획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계획공개사의 신분증이나 등록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물론 중계거래인 경우는 국가등 일방당사자라도 계획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아진 신고한자에 대해서 가태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네요. 5번 면제 감경 안됩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이 아이가 틀려는 모두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0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인데요. 서식은 맨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인이 있는데요. 이 3명이 다 서명 또는 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맨 밑에 중개 거래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인하면 되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5번에 보면 거래당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301페이지 작성방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도 제출하고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제출하고 두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303페이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거는 앞에서도 말했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규제지역은 모든 거래 가 되겠고요. 법인의 경우 모든 거래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입니다. 305페이지 해제 신고 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해제 신고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신고 해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라도 케어 공개사가 반드시 해제 신고 해 줄 의무는 없고 다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반가루 2번 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절차 인데요. 해제 등의 신고 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 해야 됩니다. 물론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전자기약서 작성하면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된다. 시스템상 해제 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에게만 있고 국가 등이나 개업 공개사의 경우 해제 신고 해 줄 의무는 없고 다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입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입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인데 정정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기역 미연 있죠. 주지사 종목 입니다.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요건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주소 거래 지분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 입니다.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 기 요거는 우리 교과서 순서하고는 다르죠. 순서가 좀 지분 변경 도면 가 기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변경 입니다. 변경 뭐 변경 입니까 변경 인데 그 시옷 이영에 있네요.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영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거래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가령 매수인이 A, B, C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양가로 3번 금지행위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인데 기역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물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계획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양가로 4번 금정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금정체계 구축운영인데 동그라미 1번 국토부장관이 금정체계 구축운영해야 됩니다.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정체계 구축운영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그 금정체계에 의한 금정을 해야 된다. 적정성 금정은 신고관청 금정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정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주에 양가로 5번 포상검부터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